신바람 새싹 칼슘제, 신바람 농자재 구매문의 010-210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농자재 전문기업 토리바텍과의 협업을 통해서 드디어 신바람 칼슘제가 론칭을 하였습니다. 칼슘을 이제 액비로 줄 수 있어서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판매가격 10L 39,000원 무료배송, 2021 65,000원 무료배송 신바람 새싹 칼슘제 판매합니다. 구매문의 010-210-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진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.com.com 계약재배.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